천안시개발위원회와 천안시의회가 시청에서 기적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인 GTX-C 천안현장 이행을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GTX-C 천안현장이 천안역 증개축과 함께 원도심 제도약의 원동력이 되고 수도권 인구분산과 천안시 인구 증가로 이어져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각 읍면동과 천안역, 터미널 등지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GTX-C 연장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